일콘이 없으니까 한 마리 더 갔죠? 어 뭐야 죽었나? 아니 납치된 거야 너 부따지 위화 납치했어요 자 이제 본 것 같은데 상대의? 작업 한번 들어가 볼까나?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 번 골고루 봐야겠는 꼬리로 그러면 유행하게 탱클 잉불이에요 중단속 철저히 자 이제 오늘 6시 한 번 가볼까? 배슬이 미행이 붙었다 미행 자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 야 마인이 있는데? 자 주치가 나와버렸네요